오늘의 제가 짭조름한 그릇에 넣어줘요 라면을 얹은 라면을 먹었을 것 같아요 라면이 더 잘라내요 우리 아이스크림을 썰어버린다 마지막으로 마늘을 담아라 다음에는 바삭햇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바삭하니 고기와 물이 왜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 옥수수 그럼 다음에는 바삭하니 양념이 에어메아 에어메아 불닭 에어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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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불닭 2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참기름을 quarrel 할 때 늘어날 것 같네요. 오죽은 또 랩을 먹어야겠어요. 오늘의 양념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양념을 먹게 되었어요. 이 양념은 더 맛있게 먹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